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랑그리사 모바일 플레이 화면인데요 레벨 46이 되니까 얘네들이 아주 그냥 과금을 엄청나게 유도를 하네요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무가금 유저를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웅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영웅 정보에 들어가면 클래스의 랭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랭크업을 하시게 되면 기초 능력치가 대폭 상승하면서 플레이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랭크업 재료가 있는데요 이 랭크업 재료를 만족해야만 이 랭크업을 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시공의 균열에서 시공의 균열에서 이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별점을 3점을 얻어 가지고 완벽하게 클리어 하게 되면 소탕이라고 있어요 소탕을 하면 바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시공의 균열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 주셔야지만 랭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랭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업을 하게 되면 기초 능력치가 대폭 상승합니다 그래서 랭크업 무조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병종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병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열 그래폰이라고 능력치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랭크업을 통해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질 할 필요가 없어요 게임에 무과금으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영웅을 가지고 있고 힐러들은 무조건 한 명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임보센티비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